더불어민주당이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충청권의 친명계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호남 민심의 통로로 활용했던 자리였던 만큼 이번 인사로 호남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난 뒤 비어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직전에도 임선숙 변호사가 활동하는 등 텃받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후임으로는 충청권 친명계인 박정현 전 대전대덕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 역시 서울 출신의 여성 교수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으로 호남 인사는 없습니다. 호남 지역구의 A 의원은 최고위원 사이에 이견은 있지만 호남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 의원도 총선 전략상 안방인 호남보다는 충청이 더 효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 자리에 호남 인사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호남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명계 통합 포용이라는 메시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위원 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복귀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